정철법을 제정하라 정철법은 적당한 초반들에게 왜 맞냐고! 유가족 맞냐라고 한다, 유가족! 비속범 수사권에는 급배빵을 제정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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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배빵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! 급배빵을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! 유가족을 전하러 가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북극북을 제정해라! 대학생들도 통배빵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이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열걸음으로 백걸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시기 바랍니다! 감사합니다! 박수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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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